첫 소식입니다.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동 백사마을에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. 지난 4년간 꾸준히 백사마을을 지원해온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백사마을 8개 통 중 마지막 두 곳의 주민들에게 솜니불과 먹을거리를 전달해 의미가 깊었다고 하는데요. 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.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백사번지 일대. 번지수의 이름을 따 붙여진 백사마을 입구에 1년 만에 다시 찾은 생명나눔 실천본부 봉사자들이 분주합니다.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손이 얼어가지만 주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솜니불과 라면 박스를 전하며 추위를 잇습니다. 올해는 백사마을 4통과 8통 두 곳에 솜니불 210채와 라면 210박스 연탄까지 준비했습니다. 이로써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매년 2개 통 주민들에게 겨울나기 물품 지원을 마치며 백사마을 8개 통 전체 주민에게 부처님 자비를 전했습니다. 백사마을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아주 달동네고 어렵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동네입니다. 우리 생명나눔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나 그렇게 하다가 나면 이불 살 연탄 이렇게 해왔습니다. 특히 올해는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수지가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후원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했습니다. 우리가 수지가 이렇게 따뜻한 이불과 컵라면을 해서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도 다들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면수님과 함께한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들은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 가구에 직접 배달까지 나섰습니다. 가정 방문 도중에는 전달받기로 예정됐던 주민 한 분이 이틀 전에 유명을 달리한 소식이 전해져 봉사자들은 집안에 조그맣게 차려진 빈소를 찾기도 했습니다. 보고 이해하는 것과 와서 느끼는 건 참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, 혹시 행운을 누렸다면 이제 세상에 한턱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차원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주민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백사마을에 찾은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소미불과 연탄 전달로 주민들의 따뜻한 2017년 겨울을 기원했습니다.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.